안녕하세요. 저는 거머리 같은 시댁 식구들을 시원하게 끊어내버린 40대 여자입니다. 요즘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사회생활하면서 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그런 편이었는데 저희 시댁 식구들은 그런 저를 돈으로만 보더군요. 게다가 믿었던 남편까지 변하자 더 이상 참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그 인간들 이야기 한번 시작해보려고 해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과 오빠, 여동생 이렇게 다섯 식구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뷰티와 패션 쪽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어요. 아직 학생이라 학교에 화장을 하고 다니지 못하지만 집에서 엄마 화장품으로 연습을 해보는 게 제 취미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엄마 눈썹을 다른 모양으로 바꿔드린 적이 있었어요. 엄마는 처음엔 몸이 더워하시다가 결과물을 보고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 내 인상이 더 순해졌잖아. 선미야, 너 이거 어떻게 한 거니? 엄마, 내가 딱 보니까 엄마 얼굴형엔 그 눈썹 모양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바꿔본 거예요. 어때요? 바꾼 게 훨씬 낫죠? 제 여동생도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 때마다 저보고 옷을 골라달라고 하더군요. 언니, 나 이 티셔츠에 이 바지 입으려고 하는데 어때? 언니가 원래 옷 코디를 잘하잖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얘기 좀 해줘. 음, 내가 봤을 땐 네 체형의 그 티셔츠가 너무 긴 것 같아. 그거보단 이 옷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리고 넌 다리가 길어서 이 바지가 더 예쁘고 깔끔하게 잘 어울려. 가족들뿐만 아니라 학교 친구들도 저한테 조언을 많이 구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남들을 예쁘게 가꿔주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쪽 말고도 또 관심이 있던 분야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탁구였어요. 저는 탁구 치는 걸 너무 좋아해서 틈만 나면 오빠한테 탁구를 치러 가자고 조르기도 했어요. 오빠, 오늘 안 바쁘지? 나랑 탁구 한 판 치러 가자. 어휴, 또 탁구야? 으이구, 그렇게 맨날 탁구만 치다가 탁구 선수 되겠다. 나 맨날 쳐서 재미없으니까 오늘은 네가 좀 봐줘. 알았지? 그렇게 저는 제가 관심이 쌓는 것들을 하며 학창 시절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관심 있던 패션 뷰티 쪽 학과에 진학해서 졸업 후엔 패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저도 남들처럼 소개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좋아 보이고 말도 잘 통하길래 밥 먹고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남자가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해서 이러는 겁니다. 엄마, 나 오늘 소개받은 여자분이 커피 마시러 가자는데 가도 돼? 아, 가서 한 시간만 있다 오라고? 어, 그리고 또 뭐? 돈은 각자 내고 비싼 거 먹는지 안 먹는지 잘 보라고? 알았어. 엄마 말대로 할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다 큰 성인 남자가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엄마한테 물어보고 허락을 받는 게 말이나 되나요?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커피 마시기로 한 것도 취소하고 그냥 그 남자완 거기서 쫑내는 걸로 했죠. 그런데 두 번째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도 정말 별로였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데 쩝쩝거리는 소리도 크게 내고 음식을 씹으면서 말을 하다가 씹던 음식이 확 튀어서 제 밥에 떨어진 거예요. 제가 순간 얼굴이 굳어서 그 남자를 쳐다보니까 그 남자가 트림을 꺽 하더니 저한테 이러더군요. 아, 제가 좀 털털하죠? 전 원래 남녀 사이에 내숭 떨고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차피 사귀게 되면 다 보여줄 모습인데 미리 보여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런데 전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서도 식사 예절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죄송한데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저는 밥 다 먹었으니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소개팅을 두 번 실패한 후 저는 세 번째로 만난 남자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세 번째로 만난 남자는 더러운 습관도 없었고 자기 주도적이고 성격도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집착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전화를 늦게 받거나 문자의 답장을 늦게 하면 저한테 엄청 화를 냈어요. 심지어 제가 이제 잘 거라고 얘기하면 저한테 영상 통화까지 걸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진짜 집 맞아? 집에 남자 숨겨놓은 거 아니지? 지금 당장 네 방 옷장 좀 열어봐. 옷장 안에 누가 숨어있을지도 모르니까 당장 열어보라고. 숨어있긴 누가 숨어있어? 아, 나 졸려서 잔다니까 피곤하게 왜 이래? 의심스러우니까 그렇지. 내가 오케이 할 때까지 못 자니까 네 방 옷장이랑 침대 밑이랑 책상 밑에까지 샅샅이 다 보여줘. 안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너네 집으로 찾아간다. 아, 진짜 왜 그래?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우리 그냥 헤어져. 나 도저히 숨막혀서 못 살겠어.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맨날 의심하는 남자랑 내가 어떻게 만나? 나 너랑 이제 만나기 싫으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 알았어? 도저히 참기 힘들었던 제가 이별을 통보했지만 그 남자는 다음날 퇴근길에 저희 집 앞까지 절 쫓아오더군요. 선미야, 너 남자 생긴 거지? 그러니까 나보고 헤어지자고 한 거지? 난 너랑 절대 못 헤어져.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말고 나랑 대화 좀 해. 대화는 무슨 대화야? 다 너랑 만나기 싫다니까? 우린 이제 끝이야, 끝. 제발 나 좀 따라오지 좀 마. 누구 마음대로 끝이래? 나 그렇게 못해. 나 그럼 그냥 너희 집 쳐들어간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마침 퇴근하고 집에 오던 저희 오빠가 그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오빠는 저한테서 그 남자에 대한 얘기를 미리 들었던 터라 상황을 바로 파악했나 봐요. 오빠가 저와 그 남자 사이를 가로막더니 그 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야, 너 뭔데 우리 선미한테 찝쩍거려? 선미가 싫다고 했으면 떨어질 것이지 누구 마음대로 우리 집 앞까지 쫓아오냐고? 이씨, 그쪽은 누군데 그래요? 설마 선미랑 만나는 남자입니까? 야, 김선미,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딴 남자 생겨서 나보고 헤어지자고 한 거 맞잖아. 야, 나 선미 친오빠야. 얼굴 똑 닮은 거 보면 모르겠냐? 너 한 번만 더 우리 선미 쫓아다니고 괴롭히면 내가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왜, 못할 것 같아? 지금 당장 경찰이라도 신고해 줄까? 뭐, 뭐야? 친오빠라고요? 아휴, 재수없어. 알았어요. 안 오면 되잖아요. 무슨 경찰에까지 신고한다고 그래요. 저희 오빠가 무서운 표정으로 윽박을 지르자 결국 그 남자는 도망가버리더군요. 그 후 한동안은 저희 오빠가 퇴근길마다 저희 회사로 데리러 왔었어요. 그 남자는 몇 번 더 저를 쫓아오다가 매번 오빠랑 같이 있는 걸 보고 더 이상 찾아오지 않더군요. 그때 그 놈 때문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후 내 인생에 남자는 없나 보다 하고 5년 동안 일에만 매진했어요. 그래도 회사 일이 적성에 잘 맞고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분이라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회사가 좋고 일이 좋아도 사람이 힘드니까 다니기가 힘들더군요. 당시 같은 회사에 있던 유부남 상사 중에 저한테 찝적거리는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선미 씨, 오늘 퇴근하고 뭐해? 내가 우리 회사 근처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하나 알아놨는데 나랑 거기에서 저녁 식사하는 거 어때? 솔직히 선미 씨도 나한테 관심이 있잖아. 제가 부장님한테 무슨 관심이 있다고 그러세요? 부장님 저보다 15살이나 많으시고 처자식까지 있는 유부남이시잖아요. 저 이러는 거 불쾌하니까 다음부터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그 상사는 계속해서 저한테 추잡한 짓거리를 했습니다. 업무 시간에도 툭하면 저한테 메신저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선미 씨, 내가 15살 많은 게 그렇게 싫어? 나 그래도 나이에 비해 동안이고 모아놓은 돈도 많아. 나 정도면 괜찮은 남자 아니야? 제가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집에 있는 사모님한테나 잘하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 가만히 못 있어요? 하지만 그 유부남 상사의 만행은 끝이 날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지긋지긋하고 끔찍해서 결국은 회사를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그 상사가 업무 시간에 또 저한테 이상한 메시지를 보내길래 저는 벌떡 일어나서 미리 써놓은 사직서를 그놈한테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놈은 깜짝 놀라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선미 씨,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나한테 던진 거 이거 뭐야? 사직서? 선미 씨, 회사 그만두려고 그래?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전 직원들 다 듣게끔 이렇게 크게 얘기했어요. 그래, 너 때문에 회사 그만둘 거다. 처자식 있는 인간이 맨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찝쩍거리는데 역겨워서 더 이상은 못 다니겠다고. 사무실이 소란스럽자 저희 대표님이 대표실에서 나오셔서는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한테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말씀드렸어요. 저희 대표님은 여자분이었는데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는 그 상사한테 이렇게 화를 내시더군요. 박 부장, 지금 뭐하는 겁니까? 내가 박 부장한테 일하라고 했지 부하직원한테 부적절한 행동이나 하라고 시켰어요? 그날 그놈은 저희 대표님의 불호령에 쭈구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대표님은 저를 따로 불러서 그 인간을 자를 테니 계속 회사에 남아주면 안 되냐고 하셨지만 저는 그런 일을 당했던 그 회사를 계속 다닐 자신이 없어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그놈도 결국엔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대요. 저는 그 이후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서 다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37살에 두 번째 회사도 나와서 예전부터 꼭 하고 싶었던 뷰티 쪽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여태까지 모아둔 돈에 저희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시작을 했는데 역시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군요. 처음엔 직원 월급도 주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너무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고 싶은데 일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돼서 이 금융권에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님, 필요하신 자금이 얼마나 되시나요? 아, 한 2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요. 고객님, 지금 고객님께서는 대출 가능한 한도가 2천까지는 안 되시고요. 딱 500만 원까지 가능하세요. 500만 원으로 진행 도와드릴까요? 네? 500만 원이요?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3금융권까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받을 수는 있었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너무 창피했어요. 자신 만만하게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시작한 건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여드리면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았거든요. 하루하루 돈에 허덕이면서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이 한두 번 든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진 감내라는 말이 있듯이 힘든 시절을 이 악물고 버틴 지 2년 정도 지나자 점점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더군요. 저희 회사를 알아봐요. 저희 회사를 알아봐 주는 고객이 늘어나고 일본 쪽으로도 수요가 많아졌어요. 어느새 저는 돈에 쪼들리지 않는 당당한 사업가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때쯤 저희 부모님이 저희 남매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어요. 저희 남매 셋이 전부 다 결혼을 하지 않았거든요. 한 번은 엄마가 저한테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선미야, 넌 도대체 언제 결혼할래? 네 오빠도 지금 나이가 43살인데 장가 갈 생각을 안 해서 골치 아파 죽겠다. 나 이러다가 손주도 못 보는 거 아니니? 엄마, 나 안 그래도 좋은 남편감 찾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괜찮은 사람 있으면 바로 엄마한테 소개시켜줄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며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8살이라 적은 나이는 아니었기에 저희 부모님의 걱정도 이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시 만나는 남자도 없었고 그냥 열심히 일을 하며 시간 날 때 탁구 동호회에서 탁구 치는 것 말곤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탁구 동호회에서 바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의 첫인상은 참 좋았습니다. 탁구장에서 항상 먼저 나서서 뒷정리를 하고 다 같이 회식을 할 때도 늘 자기가 고기를 맡아서 굽고 다른 사람들을 챙겨주더라고요. 자, 선미 씨. 여기 제가 맛있게 구워놨으니까 이거부터 드세요. 아휴, 저 많이 먹었어요. 성국 씨는 아직 한 점도 안 드신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제가 구울 테니까 얼른 드세요. 아니에요. 원래 이런 건 남자가 굶는 겁니다. 전 알아서 틈틈이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늘 남을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아는 남편에게 호감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저를 좋게 본 덕에 저희 둘은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한 살 많았는데 매사에 항상 저를 배려하는 사람이었어요. 뭐든지 좋은 건 저한테 양보하고 힘든 건 자기가 자처하는 사람이었죠.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땐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솔직히 제가 선미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선미 능력 있는 사업가고 저는 평범한 월급쟁이 직장인이니까요. 하지만 저 성실함 하나만큼은 정말 자신 있습니다. 아내가 능력 있다고 해서 아내의 경제력에 기대지 않고 가장 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런 남편이 되고 싶어요. 제가 선미한테 그런 남편이 되어주고 싶으니 꼭 결혼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보고 정말 겸손하고 성격이 좋다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서른아홉 살 때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 다 적은 나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저희가 모은 돈으로 신혼집을 얻게 되었어요. 처음엔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왕 결혼한 거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고 싶었기 때문에 제 돈으로 시댁 식구들과 함께 해외 여행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시모랑 시동생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세아가 정말 고맙다. 내가 네 시예비 세상 떠나고 외로웠는데 네 덕분에 참 재미나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형수님 다음엔 또 어디예요? 저 이번엔 동남아 말고 유럽 쪽도 가보고 싶은데 다음번엔 유럽 여행 쏘시는 거예요? 당시 저희 시동생은 시동생은 저보다 세 살 어렸는데 직업이 없는 백수였어요. 그때까진 시동생이 조금 철이 없고 장난기가 많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동생이 갖고 싶은 명품 지갑이 있다고 하길래 생일 선물로 그 지갑을 사준 적도 있었어요. 도련님 이거 갖고 싶다고 하셨죠? 오늘 특별히 도련님 생일이라 제가 한번 사와봤어요. 이야 역시 능력 있는 형수님이라 그런지 비싼 지갑도 턱턱 사주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비싼 거 갖고 싶다고 말할걸.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시모가 한마디 덧붙이더군요. 이에 나도 갖고 싶은 거 너한테 말하면 되는 거니? 나 이번에 모임에 갔는데 내 친구가 며느리한테 엄청 비싼 모피콧을 받았다고 하더구나. 나도 부자집 사모님처럼 모피콧도 좀 입어보자. 그러자 저희 남편이 옆에선 안 차은 얼굴로 이러더군요. 아휴 어머니 이 사람 부담되게 왜 그러세요? 모피코트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다음에 제가 백화점 가서 적당한 가격으로 따뜻한 코트 하나 사드릴게요. 참나 우리 며느리가 사준다는데 네가 왜 그래? 나도 남들처럼 며느리 덕 좀 보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선 몇 번 시댁의 욕을 들어줬습니다. 그때까진 그냥 시댁 식구들이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결혼해서 시댁 식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잘해줘서 그런 걸까요? 시댁 식구들의 요구가 점점 더 무리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선 이러는 겁니다. 예, 너 우리 둘째 아들 아직도 취직 못한 거 알지? 그래서 말인데 너희 회사에 취직 좀 시켜줘라. 힘든 일은 시키지 말고 그냥 자리만 지키면서 월급 받는 걸로 해줘. 네? 에이, 직원들 보는 눈도 있는데 그건 안 되죠. 그리고 도련님 이쪽 분야에 아는 것도 하나도 없으신데 제가 어떻게 취직을 시켜드려요? 꼭 뭐 알아야지 일을 하니? 어차피 일은 밑에 사람들이 다 아는 거잖아. 우리 아들은 그냥 이사 직함 정도 주고 월급 한 500만 원 정도 다달이 주면 되는 거잖니. 이사니까 굳이 출퇴근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회사에 가끔 나가서 얼굴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어머님, 아무리 도련님이 우리 가족이어도 그건 안 돼요. 제가 무슨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 한 명을 뽑을 때도 얼마나 공들여서 뽑는데요.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넌 네 시동생이 이 나이 먹도록 백수로 사는 거 안쓰럽지도 않니? 정 그렇게 도련님이 안쓰러우시면 월급 적게 받는 회사라도 들어가서 일을 하던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라도 하라고 하세요. 정 안 되면 몸 튼튼하니까 막노동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우리 아들이 막노동을 어떻게 하니? 어휴, 됐다. 너랑 말 안 통하니까 그냥 끊어야겠다. 그런데 시모는 그 이후에도 저한테 계속 무리한 욕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을 지인들한테 나눠줘야겠다며 공짜로 몇 박스씩 달라고 하기도 하고 시동생의 밀린 보험료를 대신 내달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추석 때 시모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미야, 이번에 네가 우리 둘째 아들 외제차 좀 한 대 뽑아줘라.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자들이 영 안 꼬인다네. 요즘 애들은 차가 고급 차면 인물도 안 보고 꼬실 수 있다며? 어머, 누가 여자를 차로 꼬신다고 그래요. 여자들도 사람 됨됨이나 인성 같은 걸 보고 선택하는 거죠. 뭐야? 그럼 우리 아들이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니? 그게 아니라 여자가 안 생기면 안 생기는 거지. 굳이 왜 비싼 차를 미끼로 꼬시냐 이거죠. 그런 걸로 달라붙는 여자가 제대로 된 여자겠어요? 그런 식으로 여자 꼬셨다간 나중에 폐가 망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시동생이 툴툴거리면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아, 진짜 너무하네. 형수, 어차피 남는 게 돈인데 차 한 대 그거 뽑아줄 수도 있지. 치사하게 왜 이래요? 내가 그래도 양심상 신차까지는 안 바라고 알아보니까 한 2년 정도 탄 벤치가 1억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 형수가 사줄 수 있잖아요. 뭐라고요? 아니, 도련님한테 그렇게 비싼 차가 왜 필요한데요? 지금 직장도 안 다니면서 유지비나 감당 가능하세요? 보험료에 기름값에 뭐 하나 고장나면 수리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는 너무 짜증이 나서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너, 지금 우리 아들이 백수라고 기죽이는 거냐? 솔직히 네 능력에 벤치 하나 사주는 거 아무 일도 아니잖아. 어머님, 도련님한테 지금 벤치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차만 벤치면 뭐해요? 사람이 똥찬데.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니? 이게 어따 되고 내 아들 보고 똥차래? 솔직히 똥차 맞잖아요. 나이가 마흔이 넘도록 백수인 게 자랑이에요? 이 나이 먹도록 백수면 취직할 생각부터 해야지. 형수가 돈 잘 번다고 비싼 외제차나 사달라고 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냐고요? 저는 그날 시댁에서 술도 안 자 마신 상태라 그동안 쌓였던 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이 그날 집에 와선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당신, 아까 너무 심했던 거 아니야? 어떻게 내 동생한테 똥차란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왜? 내 말이 뭐 틀렸어? 솔직히 내가 그동안은 말 안 했는데 도련님 한심한 인간인 거 맞잖아. 에이씨,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지금 내 동생 능력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 말은 내가 하고 싶던 말이야. 당신이야말로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당신 나랑 결혼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한테 뭐라고 그랬어? 성실함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고 그랬지? 아무리 내가 경제력이 있어도 나한테 의지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머님이랑 도련님이 맨날 나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데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건 뭔데? 당신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결혼 초반엔 저한테도 잘하고 저희 집안에도 잘하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가족들만 챙기기 시작하더군요. 게다가 시동생이 차를 사달라고 했던 문제로 남편과 싸운 이후부터 남편이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제가 일이 좀 늦게 끝나서 남편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늦게까지 야근할 것 같은데 당신이 애들 저녁 좀 먹이고 재우고 있어. 알았지? 뭐? 아휴, 나 오늘 퇴근하고 집에서 TV 보면서 맥주 한 잔 하려고 했는데 왜 하필 오늘 야근이야? 진짜 짜증나 죽겠네. 당신이 애엄마면 당신이 재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신은 내 아빠 아니야? 아무튼 난 미리 말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애들 저녁 먹이고 재우고 해. 애들 나몰라라 하기만 해봐. 내가 집에 가서 가만 안 둬. 남편은 주말에도 자꾸 약속이 있다며 나갈 때가 많았고 제가 뭔 말만 하면 자기를 무시한다면서 저한테 화를 내기 일쑤였어요. 전엔 저한테 언성 한 번 높인 적 없던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시댁에 갔는데 시동생이 또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형수, 저 요즘에 만나는 여자 있는 거 알죠? 저 이번 여름 휴가 때 여자친구랑 발리에 좀 놀러 가고 싶은데 형수가 통 크게 한 번 쏴요. 아니면 가서 쓰게 카드나 하나 빌려주던가요? 뭐라고요? 도련님, 여자친구랑 여행을 갈 거면 도련님 돈으로 가야죠. 그걸 왜 저보고 내달라고 하세요? 이제 취직도 했으니까 돈 모을 만큼 모아서 가면 되잖아요. 아니, 취직한 지 얼마 안 돼서 돈 모으려면 한참 걸리니까 그렇죠. 그냥 형수가 내 생일 선물이라고 치고 좀 보내주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여행 갈 돈이 없으면 여행을 가지 말든지 아니면 해외여행 말고 가까운 국내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시모가 언성을 높이면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너 진짜? 아, 네 시동생이 해달라는 걸 좀 그냥 해주면 안 되니? 우리 아들이 이제서야 취직해서 여자를 만난다는데 형수로서 도와주면 좀 덧나냐고? 그러게 누가 이제서야 취직하라고 했어요? 제가 마흔 넘을 동안 백수로 살라고 시켰냐고요. 남들처럼 진작에 취직했으면 도련님 돈으로 해외여행 가고도 남았죠. 너 진짜 자꾸 그딴식으로 할래? 돈을 잘 벌면 가족들이랑 나눌 생각도 해야지. 너 그렇게 혼자만 욕심낼 거면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도 마라. 나 너 같은 며느리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네, 그거 참 반가운 소리네요. 저도 어머님 댁에 올 때마다 스트레스 너무 쌓여서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다신 오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시댁을 낳아버렸습니다. 인간들이 어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제가 좋은 마음에 여태까지 이것저것 해줬는데도 성에 안 차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만나고 싶지도 않아서 그 이후로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시댁의 발길을 끊으니 자기도 처가에 안 가겠다며 고집을 부리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아빠가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선미야, 요즘엔 너희 무슨 일 있니? 요즘 통장서방 얼굴 보기가 어렵길래 내가 전화를 몇 번 해봤는데 받질 않더라. 예전엔 바빠서 전화를 못 받으면 나중에라도 꼭 다시 전화를 걸던 사람이 이번에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네. 아, 그냥 그이가 요즘 너무 바빠서 그런가 봐요. 별일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요즘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는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집 앞에 어떤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저기요, 그쪽이 우리 성국 오빠 와이프 되시죠? 저 성국 오빠랑 만나는 여잔데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성국 오빠, 그쪽한테서 마음 떠났으니까 질질 끌지 마시고 이혼 좀 해주시죠. 저는 그 말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최근에 남편 성격이 변했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뒤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저 성국 오빠 아이까지 임신한 사람이에요. 오빠가 저한테는 그쪽이랑 이혼하고 저랑 같이 산다고 했는데 자꾸 말만 그렇게 하고 미루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그쪽이 먼저 우리 오빠랑 이혼하세요. 그쪽이 빨리 이혼해야 우리 애를 호적에 올릴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지금 그쪽이 우리 남편이랑 바람을 피우고 임신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그 인간이 요즘에 태도가 이상했구만. 그래요.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당장 우리 오빠한테서 떨어져요. 저는 뻔뻔하게 나오는 그 상간녀를 보고 도저히 화를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냅다 상간녀한테 뿌려버렸습니다.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이긴 너 하는 말이 하도 뻔뻔하길래 정신 좀 차리라고 뿌렸다. 왜? 유부남이랑 바람 피우고 임신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창피하지도 않니? 에이씨, 그렇다고 이렇게 커피를 뿌리면 어떡해요? 나 집에 갈 때 쪽팔려서 어떻게 가냐고요? 네가 지금 하는 짓이 쪽팔린 짓인 줄은 모르고 너 당장 여기서 안 꺼지면 내가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김치 국물까지 다 부어줄 줄 알아. 그러니까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아휴, 진짜 무식한 여자네. 알았어요. 가면 되잖아요. 아휴, 진짜 짜증나. 상가녀는 음식물 범벅이 되긴 싫었는지 그렇게 말하고선 도망가버리더군요. 저는 남편이 바람까지 피웠다는 사실에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애들을 다 재우고 나서 남편한테 따지기 시작했어요. 당신, 요즘에 왜 그렇게 밖에 놔둬나 했더니 외간 여자랑 바람까지 피고 임신을 시켰더라? 오늘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나보고 이혼해달라고 하던데? 뭐, 뭐라고? 걔가 우리 집에 찾아왔단 말이야? 그래, 어떻게 할 짓이 없어서 딴 여자랑 놀아나는 걸로도 모자라 임신까지 시켜? 아니, 난 진짜 임신까지 될 줄은 몰랐어. 난 그냥 재미로 불장난 한 번 했을 뿐이야. 불장난 좋아하시네. 너, 불장난 한 번에 산을 통째로 태울 수 있는 거 몰라? 결혼하고 자식까지 있는 사람이 가정에 충실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뒤에서 그런 짓을 하고 다녀?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휴, 알았어. 헤어지면 되잖아. 참나, 이미 임신까지 시킨 주제에 헤어지면 뭐가 달라져? 너 그 여자 뱃속에 있는 앤 어떻게 할 건데? 난 다른 여자 임신까지 시킨 놈하고는 같이 못 살아. 너 같은 건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저희가 싸우는 소리에 당시 다섯 살이던 저희 큰아들이 잠에서 깨서 저희 방으로 오더군요. 저는 아들을 안심시키며 그날 애들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만이 답이더군요. 저를 돈으로만 보는 시댁 식구들도 지긋지긋했고 그나마 믿고 살던 남편까지 저를 배신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한테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 여자와 헤어지겠다며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매달리더군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 뭔 줄 아시나요? 남편이 상간녀한테도 저랑 헤어지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상간녀가 남편이랑 했던 대화 내용을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혼 소송까지 불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군요. 하루하루 빨리 남편과 끝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하던 어느 날 시모한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얘 너 왜 요즘에 연락 한 번을 안 하니? 며느리라는 애가 시혜미한테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왜요? 어머님이 저보고 얼굴 보고 살지 말자면서요. 저보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며느린 제가 당연히 따라야죠. 안 그래요? 어휴 아 그렇다고 그걸 고지곳대로 받아들인니? 됐고 내가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하자. 우리 둘째 아들 이번에 결혼 날짜 잡았다. 아 그래요? 그래서요? 그래서는 무슨 그래서야. 네가 형수니까 네 시동생 천세집 정돈 해줘야지. 내가 그래도 우리 아들 보고 네 형수 힘드니까 서울 쪽엔 신혼집 얻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인천 쪽에 보고 왔는데 3억 5천짜리 괜찮은 집이 하나 있더라. 내가 나중에 돈 생기면 돌려줄 테니까 네가 형수답게 통 크게 한 번 쏴라. 세상에 나이가 42살이나 먹은 시동생의 신혼집을 형수더러 해주라는 시모가 어디 있나요? 저는 너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신혼집 괜찮은 곳으로 보고 왔나 보죠? 둘째 아들 장가 보낼 수 있게 된 거 축하드려요. 그래 내가 이제서야 우리 둘째 아들 장가 보내는구나. 잔금일이 딱 한 달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부탁하마. 너 내가 무슨 말 하는 건지 알지? 그럼요. 무슨 말 하는 건지 알죠.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우리가 이렇게 돈 잘 버는 며느리 만나서 호강하고 사네. 저는 끝까지 제가 그 집을 해줄 거라고 믿는 시모의 뻔뻔함에 정말 기가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 집을 해줄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미쳤다고 남편하고도 곧 이혼할 건데 시동생한테 그런 큰 돈을 해주겠나요? 그런데 남편은 저랑 이혼 소송 중인데도 계속 집에서 안 나가고 버티더군요. 저는 남편 얼굴을 보는 것도 너무 싫어서 남편한테 나가라고 소리를 쳤어요. 야, 나 네 얼굴 보기 싫으니까 제발 좀 나가. 어차피 이혼할 건데 그냥 너네 엄마 집에 가서 살라고. 내가 왜 나가? 여기 내 집이거든? 여기가 왜 네 집이야? 이 집 살 때도 내 지분이 더 많았던 거 기억 안 나? 이 집 지분이 내가 거의 7이고 당신이 3이야. 내가 3만큼 줄 테니까 여기서 뻐기지 말고 좀 나가라고. 아, 싫다니까 왜 그래? 나 이혼 판결 날 때까지는 절대 이 집에서 못 나가.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끈질겨도 정말 끈질겼어요. 다른 여자가 좋아서 바람피우고 임신까지 시켜놓고 왜 저랑 이혼을 하기 싫어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마 제가 버는 돈이 탐나서 그런 거였겠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거의 남처럼 지내면서 하루빨리 이혼 판결이 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시동생의 전세집 잔금을 치르는 날이 되었어요. 역시나 시모는 저한테 전화해선 이러더라고요. 에미야, 너 오늘 네 시동생 잔금 치르는 날인 거 알지? 까먹기 전에 지금 얼른 돈 보내라. 아, 오늘이 그날이었어요? 알았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뭐 좀 보낼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세자금 대신에 이혼 숫장을 휴대폰으로 시모한테 보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바로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너 이거 뭐냐? 너 지금 우리 아들이랑 이혼을 한다는 거야? 네, 저 그 인간이랑 이혼 소송 중인데 모르셨어요? 그 인간 저 몰래 다른 여자 만나서 살림도 차리고 임신까지 시켰어요. 그래서 나가서 그 여자랑 살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나가네요. 끈질겨도 너무 끈질긴데 도대체 아들을 어떻게 키우셨길래 저런 고집불통으로 만드신 거예요? 뭐라고? 우리 아들이 정말로 그랬단 말이야? 아휴, 그래서 진짜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겠다는 거냐? 그럼 진짜로 이혼하지 가짜로 이혼해요? 그냥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밖에서 애까지 만들었는데 어떤 여자가 용서하고 같이 사냐고요. 그리고 그 인간만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이랑 도련님도 문제잖아요. 맨날 저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저를 ATM 기계로밖에 안 보는데 제가 왜 이런 집구석이랑 계속 엮여야 되죠? 심지어 도련님 전세지까지 저보고 해달라고 뻔뻔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미쳤어요? 그 돈을 해주게? 돈이 없으면 원룸이라도 얻어서 살면 되지 왜 남의 돈으로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 너 우리 작은 아들 잔금 대신 치러준다며 난 너만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말을 바꾸면 어떡하니? 제가 언제 대신 치러준다고 그랬어요? 어머님이 무슨 말 하는 건지 아냐고 물어보길래 안다고 얘기했을 뿐이잖아요. 어머님이 뻔뻔하게 저한테 돈 요구하고 있다는 거 알아들었다고요. 전 알아듣기만 했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대답한 적 없는데요. 뭐야? 그럼 우리 작은 아들은 어떡하냐? 당장 오늘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3억 5천이란 돈을 당장 어디서 구하냔 말이야?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어머님 아들이니까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저 어차피 그 인간이랑 이혼하면 도련님이랑도 남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잔금을 치르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에미야! 에미야! 시몬은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지만 저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화를 냈다는 겁니다.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가족끼리 좀 해줄 수도 있는 거지. 당신 때문에 내 동생 신혼집이 날아가게 생겼잖아. 참, 가족은 무슨 가족이야? 너희들은 가족이 아니라 내 피만 쪽쪽 빨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머리들이잖아. 그리고 넌 밖에서 애까지 만들어 온 주제에 네 동생한테 전세 자금 해주라는 말이 나오냐?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아, 진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돈도 잘 버는 사람이 왜 이렇게 베풀 줄을 몰라? 난 여태까지 너희 가족들한테 베풀만큼 충분히 베풀었어. 그런데 너희 가족들은 고마한 줄도 모르고 하나를 받으며 열을 원하는 사람들이잖아. 나 거머리 같은 너희 가족들도 지긋지긋하고 너처럼 쓰레기 같은 놈 꼴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내 앞에 그 더러운 면상 들이대지 말고 이 집에서 나가. 오늘부터 이 집 말고 너네 엄마 집에 가서 살라고. 알았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남편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못 들어오게 보조키까지 다 잠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현관 밖에서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를 치더군요. 여보, 이 문 좀 열어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문까지 잠가 버리는 게 어딨어? 하지만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한참 동안 소리를 지르던 남편은 어딜 갔는지 어느 순간 조용해지더군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시모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에미야, 너 진짜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할 거 아니지? 내가 다신 너한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안 할 테니까 이번에 우리 작은 아들 사정 한 번만 봐줘라. 내가 그날 잔금을 못 치르는 바람에 집주인한테 사정사정해서 시간을 조금 벌어뒀다. 네가 끝까지 그 돈 안 주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하고 내 노후자금까지 탈탈 털어야 할 판이야. 내가 너 때문에 내 노후까지 망쳐야겠니? 저기요, 뭘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 때문에 노후를 망친 게 아니라 두 아들 때문에 망친 거겠죠. 큰 아들은 가정까지 있으면서 바람 피우는 쓰레기고 둘째 아들은 한량의 망란이잖아요. 예,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우리 아들이 널 두고 바람 피운 거 내가 대신 사과하마. 그러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눈감아 주려무나 원래 남자들은 살면서 한 번씩 바람도 피우고 그러는 거야. 바람 안 피우는 남자들도 많아요. 이 세상 남자들이 다 어머님 아들 같은 줄 아세요? 저 절대로 이혼 취소할 생각도 없고 도련님이란 인간한테 돈 해줄 생각은 더더욱 없으니까 다신 그 얘기 꺼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에미야, 내가 미안하다. 에미야. 아들이랑 이혼 소송 중이라는데도 끝까지 저한테 돈을 해달라는 시모를 보고 정말 치가 떨리더군요. 결국 제가 돈을 안 해줘서 시모가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고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전세 자금을 맞춰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잘못 키워서 완전히 노후를 망치게 된 거죠. 그 후 이혼 소송이 끝나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책 사유는 남편한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받을 건 다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상가녀한테 상가녀 소송을 통해 위자료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혼 판결이 나자 전 남편은 저한테 끝까지 악담을 하더군요. 야, 너 지금 돈 잘 번다고 콧대가 하늘에 찔러서 그러나 본데 네 사업 언제까지 잘 나가나 보자 너 나랑 이혼한 거 평생 후회하게 해줄 거야? 마음대로 해. 그러면 내가 뭐 무서워할 줄 알아? 난 승승장구할 거니까 넌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랑 애나 잘 키우고 살아. 아참, 너 우리 애들 양육비 한 명당 60만 원씩 해서 한 달에 120만 원씩 줘야 되는 거 알지? 너 한 달만 늦어봐. 내가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내가 너 직장 가서 엎어버릴 수도 있는데 왜 안 찾아간 줄 알아? 그나마 네가 직장에 다녀야 우리 애들 양육비 줄 수 있으니까 내가 참은 거야. 그러니까 양육비나 제때제때 줄 생각해. 알았어?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6년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남자복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 저는 아직 애들이 어리고 회사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친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애들을 돌봐주셨어요. 부모님은 제가 이혼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실 텐데도 손주들이랑 같이 지내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더군요. 아이고, 내가 요즘에 우리 손주들 덕분에 아주 사는 맛이 난다. 선미야, 그딴 놈이랑 진작에 헤어지고 얼른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그랬니? 나 요즘에 우리 손주들 재롱 보느라고 너무 웃어서 입이 다 아프다. 엄마, 손주들이랑 같이 있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니까 다행이네요. 제가 이 나이에 엄마한테 고생만 시켜드리고 죄송해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 많이 할게요. 저희 오빠와 여동생도 이혼 잘했다며 저한테 응원을 해주더군요. 이혼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기분이 너무 씁쓸했지만 가족들이 옆에서 힘이 되어주니 기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들도 키우면서 열심히 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전남편은 결국 그 상간녀랑 살림을 합치고 애도 낳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그냥 양육비만 받고 신경은 안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한 지 7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전 시모가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애미야, 잘 지내고 있니? 내가 우리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 좀 했다. 나 요즘에 네가 우리 며느리였던 시절이 너무 그립구나. 그때 내가 너한테 더 잘해줄걸. 그러지 못했던 게 이제 와서 너무 후회돼. 갑자기 구질구질하게 그런 얘기 왜 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실 거면 전화 끊으세요. 제가 그래도 우리 애들 할머니랑 인연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통화는 시켜주겠는데 이런 식으로 딴소리 하시면 바로 차단할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 이번에 새로 들인 그 며느리가 나를 얼마나 들들 볶는 줄 아니? 아들 낳았다고 300만 원짜리 유모차를 사달라고 하질 않나. 애 태우고 다니게 SUV차를 사달라고 하질 않나. 아주 내 뼈까지 쭉쭉 빨아먹을 심산인 것 같다. 내가 걔 요구 들어주느라 이 나의 식당까지 들어가서 일하고 있다. 게다가 걔 놀이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날 아주 식모로 알더구나. 말 한마디라도 어찌나 무섭게 하는지 내가 걔 때문에 아주 심장이 떨려서 살 수가 없어. 예전에 넌 안 그랬는데 새로운 며느리를 맞아보니까 네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였는지 이제서야 알겠더구나.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어차피 이혼한 마당에 되돌릴 수도 없으니까 그냥 그 며느리랑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사세요. 자식들 잘못 키워서 말년에 고생 꽤나 하시겠네요. 에미야, 내가 진짜 미안하다. 우리 그냥 예전처럼 잘 지내면 안 되겠니? 난 네가 내 며느리였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서 그래. 그립든 말든 그건 아줌마 사정이고요. 전 아줌마 며느리였던 그 시절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끔찍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할 거면 전화 끊어요. 당장 끊으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서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러게 욕심도 작작 부리고 자식들 인성도 바르게 키웠어야지 다 자업자득인데 뭐 어떡하겠나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딱 이럴 때 하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열심히 씨앗을 뿌린 덕인지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되고 있어요. 전남편 같은 건 없어도 저희 애들은 안 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거머리 같은 전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을 떨쳐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제 얘기가 좀 시원하셨나요? 저는 너무 홀가분하고 시원한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시원한 기분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